음악 저희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75톤 액체 엔진을 이용한 시험발사체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75톤 엔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 제작 시험을 모두 거쳐서 현재 비행시험까지 마침으로써 발사체에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엔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규모의 액체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 7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들은 우주 개발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약 100회 시험을 올해 수행을 했고요. 연소 시간으로 누적 시간 8천 초를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2021년에 발사될 누리호에 사용될 엔진 75톤 엔진을 약 20기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으로 시험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75톤과 7톤 엔진 이외에 차세대 발사체에 사용될 엔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보일러로 치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 그래서 한 번 연소하고 다시 한 번 연소하는 그런 개념의 엔진으로서 효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엔진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예산으로 개발 중에 있고 이 엔진이 적용될 시에는 저희가 지금 있는 발사체보다 더 많은 위성 더 큰 위성을 실어 날릴 수 있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3단형 한국형 발사체의 2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형 발사체 2단에 대한 개발 시험을 다 끝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는 한국형 발사체 1단하고 3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이미 조립된 한국형 발사체 3단 EM을 이용하여 수류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에 이어서 3단에 대한 QM 모델을 이용해서 연소시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련 2AO의 발사 성공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개도 위성을 개발하다가 국내 독자적으로 정지개도 위성을 개발했는데 소형 위성에서 중대형 위성급으로 저희가 위성을 사이즈도 커졌고 무게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설계 도면만 비교를 해도 단순 수치만 비교를 해도 4배에서 6배 정도의 막대한 양의 어떤 도면이 나왔고 또한 거기에 따른 하니스라든가 모든 작업량들이 최소 4배 이상의 어떤 업무량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연구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고생들이 결국은 많은 기술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흔히 이익이 아는 소형차에서 중형 세단급의 어떤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도약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리안 2A호는 발사 이후에 약 2주간의 자체 엔진으로 계도 전위를 실시하여 정지 계도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1월 20일경부터 우주기상과 기상 탑재체의 성능 검증을 6개월간 완료하여 2019년 후반부터 우주기상과 기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천리안 2B의 개발 현황을 보면 현재 유성 본체에는 조립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립하게 될 해양탑재체, 환경탑재체를 조립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발사 환경, 충격시험, 그 다음에 열 진공시험, 그 다음에 전자파 환경시험들을 거쳐서 우주 발사 환경시험을 모두 종료하게 되면 발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립을 완료를 하고 발사 환경시험을 모두 완료할 생각입니다. QTP UAB는 코드 틸트 풀업 UAB 무인기의 준말입니다. 기존의 스마트 무인기 사업을 통해서 두 개의 틸트로타 무인기에 대한 기술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업을 늘리게 되는데 본 QTP UAB는 4개의 풀업과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3.5kWh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비행을 했습니다. 지상시험도 하고 비행시험을 했는데 당초 목표 한 170km파워까지 도달을 했죠. 단지 이제 배터리 버전을 할 경우에는 비행시간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현재 배터리 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배터리 대신에 엔진과 발전기와 배터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트윈 시스템 같은 비행시에 탑재를 해서 최고 성능을 시험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 틸트 풀업 무인기 시험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기사 양쪽 우리하 Bu mary 한국당 우리하 우리 우리 우리